이건희 삼성아인 회장, 파타운 창업주, 스티브 잡스 채권 권장, 홍정희 회장, 스티브 창업주인 마화통의 인생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화통은 1971년 중국 광둥성 샨토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중국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마화통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 마화통은 천문학도를 꿈꾸지만 13살에 선전으로 이사해 선전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했다. 대학 졸업 후 마화통은 삐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했다. 이때 이제 삐삐 사업은 축소하고 인터넷에 집중해야 된다고 회사에 건의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대학 동기 4명과 함께 회사를 만들었다. 1998년 텐센트가 탄생하게 된다. 마화통이 텐센트를 창업해서 위챗이 만들어졌던 이 과정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기 텐센트는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작은 웨사회사에 불과한 거죠. 처음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들은 무선 노출기 우리가 삐삐라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삐삐를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삐삐라는 무선 노출기하고 인터넷을 연결해 줄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등장하면서 무선 노출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초기에 사업이 안 되니까 홍콩에서 노트북을 수입해서 판매해서 그러니까 돈 되는 거 다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 한 12만 불 정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게 순식간에 견디지를 못하니까 금세 없어지고 돈이 나버렸고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수도세와 전기세를 걱정하고 있더라라고 평생에 처음 걱정을 했을 겁니다. 정말 회사 비전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매각하려고 생각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